행복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불사조의 기술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두 시간을 걸쳐 담아왔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순조 8년 초여름의 일이다. 겉대 산에서 중봉제로 넘어가는 길목에 높이 솟은 겉대 고개는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고개다. 순조 4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청주목에 속한 곳이었으나 반역의 글을 유포한 죄인 한해옥이 살던 곳이라 하여 하루아침에 서원현으로 강등된 곳이었다. 같은 이유로 충청도 역시 공충도로 개명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억새로 덮인 등성이는 은빛으로 출렁이고 산 아래 펼쳐진 겉대들은 황홈빛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원현의 기고한 사연을 떠올린 탓일까 황혼에 젖은 산야가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말곱비를 바투 쥐고 겉대 산 골짜기를 내려가는 산호 무동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겉대 꼴을 향해 구르듯 산을 내려온 말은 홍희준을 태운 채 한참을 시근덕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날 홍희준은 겉대 꼴 유신의 집에서 설이 유판술과 만나기로 미리 약조가 되어 있었다. 민심염차를 위해 홍희준보다 하루이 질 서원으로 떠났던 설이 일행은 첫날 상당 산성 초입의 주막거리에 묵었는데 장돌뱅이들에게 병사에 관한 해괴한 소문을 들었다며 긴급 연락을 취해왔다. 이 마을인 것 같습니다요. 무동의 말에 마을을 둘러보던 홍희준이 이렇게 지시했다. 그래? 허면 마을 사람들에게 양씨 성가진 자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그러나 몇 걸음 달려가던 무동은 금세 홍희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마을 앞에 나와 이들을 기다리던 설이 유판술과 마주쳤던 것이다. 유판술은 어느 기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홍희준을 돌아보았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믿을만한 집이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 그래 그리 하세나. 그 집에서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홍희준은 유읍고 유판술과 독대하였다. 그래 해괴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 예 그게 말입니다. 공충도 병사 장현택은 올 2월에 새로 부임해온 자로 성미가 폐학하고 모질기 이를 때 없었다. 부임하자마자 영중의 깃발들을 모두 새로 구비한다. 산성과 구룡사를 보수한다. 이렇게 법석을 떨었는데 아랫사람들이 꾸며놓은 일이 조금이라도 제 성미에 닿지 않으면 당장 불려가 지독하게 고문이나 벌을 받아야 했다. 죄인을 고문하거나 형벌을 내린데도 잔인하고 가혹하기로 이름이 났다. 커다란 공을 죄인의 둔부 아래에 끼워두고 모가 난 장으로 어깨를 난타하니 그 끔찍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평택의 좌수 그러니까 조선시대 향소의 우두머리는 사소한 일로 병사의 비위를 건드렸다가 지독원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고 천안의 한 통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방관청에 속한 이속 수령의 심부름 행차 수행 명령 전달 등의 일을 맡았던 그는 반죽음을 당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영중의 법도는 간대 없었고 아정과 장교들은 아침 저녁으로 장현택의 눈치만 살피며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이었다. 정말 관용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아 유판술은 말을 하다 말고 흠칫 진저리를 쳤다. 홍희준이 눈을 크게 뜨며 무언에 독촉을 했다. 어제는 마침 장날이라 바닥 인심도 훑을 겸 장굿밥 한 그릇을 먹을 겸에서 아침 일찍 장거리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장의 당도하니 비비린나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을 뱉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 병사가 주연을 베푼답시고 유고자에게 당장 소 네 장 십불을 대령하라고 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독촉이 빗발 같으니 후한이 두려운 아랫것들은 새벽부터 백정을 체근하여 삽시간에 소 열 마리를 도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 온 장 씨의 피가 낭자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컥증이 납니다. 유판술은 입을 막고 토하는 신용을 했다. 홍희주는 생각이 잠긴 얼굴로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어허 대체 그럴 수가 있나 함부로 살상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의 경구만이 아니오 형벌을 남룡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 일이 찐데 나라를 위해 중책을 맡은 자가 그처럼 탐학한 짓을 저지르다니. 병사가 한 번 행차에 나서면 그 거들먹거리는 위세가 어찌나 요란한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직산의 군인을 점검하러 갈 때는 오색 깃발과 육각 풍물을 앞세우고 전후 좌우에 수많은 파수군을 건너리고 가는데 아 그 엄청난 숫자가 먹고 마실 술과 음식을 가득가득 실은 마이들이 되는 대로 길가에 논밭을 밟고 가니 이거 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찌릅니다. 아니 공충도 관찰사는 그 배단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더냐 두 차례의 군인 점검을 지켜본 관찰사가 그 배단을 깨닫고 다음부터 군인 점검은 우후가 하도록 조치했답니다. 여기서 우후란 조선 때 각도의 병마절도사 및 수군절도사의 당가는 무관폐슬을 말한다. 하지만 병사의 배단이 어찌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연회를 벌여 주색을 탐하니 아휴 공무가 제대로 진행될리 마모한 것이죠. 각 고울의 수령이나 역의 찰방들이 공적인 용무로 찾아와도 병사가 자리를 지키는 적이 없으니 일이 며칠씩 지체되기 일수라 합니다. 마침 내일이 바로 초하룻날이니 어사께서 직접 그 야단스런 행차 광경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내일이라. 매월 초하룻날은 병사가 직접 상당산성을 점검하는 날이랍니다. 홍희순의 눈초리가 가늘어지면서 의미심장한 빛을 쏘아댔다. 서원성 중앙에 자리 잡은 공충도 병마절도사 역무는 네모진 주춧돌 위에 2층으로 세운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 지붕 집으로 오가는 사람을 위험있게 굽어보고 있었다. 우물마루가 있는 위층은 계좌난간을 둘렸고 아래층 중앙문에는 문지기가 버티고 서서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4시, 그러니까 상호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이 되자 문루 주변이 잠시 소란스러워지더니 이윽고 문이 활짝 열렸다. 통인들과 군졸들이 무심히 오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쳐 길을 비우자 얼핏 보기에도 3, 40일은 될 듯한 역마가 수시기에 깃발과 풍물 소리를 앞세우고 길 한가운데로 쏟아져 나왔다. 병사 장현택이 상당 산성으로 행차하는 행렬인 모양이었다. 장돌뱅이 차림으로 변복한 홍희수는 유판술과 함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병사 행렬을 견눈질하며 연신 낮은 소리로 구두덜거렸다. 아휴 솔직히 저게 군인 정고냐 기생정고지 아휴 근데 오늘은 기생들이 안 보이는걸 아휴 벼룩도 낯짝 있는 게지 영문 앞에서 기생정고를 하겠나 기생들은 남문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네 아휴 자네도 기생정고하여 보았나 어째 그리 안보고도 자라누 아니 자네는 뭐 꼭 먹어봐야 땡감이 쓴걸 아나 아마 점심참에는 상봉제 기생바위 옆에서 얼근하게 취해 추월이 명월이 개향이 아이고 어이쌈 않고 돌아가며 정고가 한창일걸세 하하 참 나랏돈들여 기생정고라니 이렇게 백성들이 혀를 차고 비웃음을 흘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에 올라앉은 장현택은 팔자수염을 매만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병사 행렬이 멀찍이 사라지자 홍희주는 유판술에게 눈짓을 보내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일부러 다른 곳을 오해하여 상당 산성 3대문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란문 앞에 당도하였다 과연 병사 행렬의 뒷공무니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던 고위 사람들의 비아냥은 그런 게 아니었다 공란문 앞에는 울긋불긋한 노기홍상의 기녀들이 병사 일행의 산행에 앞서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분위기를 도두고 있었다 장현택은 이미 술병과 안주 접시를 든 서너 명의 기생들에게 둘러싸여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홍희준의 가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일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함부로 수십일에 영마를 동원한 것만 해도 권세를 남용하는 일일진데 한도의 병마절도사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기생들을 앞세워 황음한 풍속을 퍼뜨리다니 평소에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방군의 무의의 훈련과 습진, 무기의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군장 점검, 군사 시설의 수축 등을 엄격히 하여 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도민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를 잡거나 도적을 체포하고 내란을 방지, 진압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병마절도사로서 어찌 저런 한심한 작태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을 때 타였다 홍희주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렸다 그 해 여름 홍희주는 조정에 제출한 서계와 별단에서 병사 장현택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였다 성은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할 생각은 않고 관찰사와 조정의 눈을 피해 향락을 쫓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온갖 못된 짓거리를 일삼는 병사의 죄상을 일일이 밝히고 그같이 패악한 버릇을 행하는 자에게 병사의 중책을 맡길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장현택은 암행어사 홍희준이 올린 서계에 의해 풍덕 부사로 좌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 암행어사 홍희영이 올린 서계로 인해 거듭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꺾일 때마다 불사조처럼 되살아나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순조 19년 3월 함경북도 절도사로 부임한 장현택은 같은 해 6월에 좌포도대장 순조 20년 4월에 어영대장 순조 21년에 형조 찬판에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 순조 21년 9월 11일자로 사망하였으니 실로 부유가 사이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문천에서 달포를 보낸 김삿갓 어느덧 봄날은 다가가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다 김삿갓은 오늘도 북상하는 계절을 등에 얻고 자꾸만 북쪽으로 걷고 또 걸어갔다 얼마를 가다 보니 색주가 희한한 간판을 내건 주막이 있었다 색주가 하! 미인계를 써서 술꾼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이런 간판을 내걸었나 김삿갓은 술 생각도 간절했지만 괴상망측한 술집 이름이 궁금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으나 주막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김삿갓이 술청에 들어서자 저쪽에서 손님들과 희덕거리고 있던 주모가 반갑게 달려온다 어허허 어서오세요 손님도 소문을 듣고 우리 집에 내기를 하려고 오신 모양이지요 마흔을 넘어 보이는 주모는 젊은 계집처럼 얼굴에 분칠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입는 노기홍상 차림이었다 주모의 차림은 어느 모로 보나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는데 김삿갓을 맞으면서조차 두렁두렁한 왕방울 같은 눈을 가네에게 떠보이며 배시시 웃는 통에 김삿갓은 움찔하며 여자가 징그럽다는 생각이 다 들었다 김삿갓은 미욱한 입맛을 쩝쩝 타시며 대꾸했다 어 나 술 한잔 주시오 나는 아무 소문도 못 들었고 지나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이 집에 대해 무슨 특별한 소문이라도 있소 그러자 주모는 눈을 호들갑스럽게 뜨며 말하였다 아이고 참 내 집 소문이 얼마나 요란스러운데 아니 손님은 그런 소문도 못 듣고 왔다는 말인가요 오호 그러게 말이오 나는 색주가라는 간판이 희한하여 발걸음했지 그러자 주모는 또다시 호들갑을 떨며 비웃는 듯이 말하였다 어머 색주가란 개집과 술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손님은 그런 뜻도 모르셨어요 아이 난 또 유식한 양반인 줄 알았더니 하며 살짝 비꼰다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술을 파는 집 치고 개집이 없는 집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소 내가 세상을 두루 편답하며 수많은 주막을 전전했지만 아니 뭐 소도둑농 같은 사내놈이 술 파는 주막은 없더이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주막은 모두 색주가라 할 수가 있을 더 아니오 그런데 이 주막은 술은 있어 보이는데 개집은 안 보이니 어찌 된 일이오 김삿갓은 짐짓 주모의 꼴과 하는 말이 괘씸하여 속마음을 툭 던져봤다 그러자 주모가 하는 말이 아이 보시오 손님 손님 눈은 눈이 아니고 응가 구멍이오 나 같은 미인을 앞에 두고 개집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모의상식한 말씀이오 하며 시비조로 나왔다 어? 어하하하 아이 나는 그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지 설마하니 주모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소 오 그대가 이 집 주모였던가 그렇다면 어서 술이나 가져오시오 김삿갓이 너스레를 떨며 이같이 대꾸하자 주모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는지 말씨가 상냥하게 변하기는 하였으되 고개는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며 말을 하였다 아이 그건 안 돼요 사전에 약속이 있기 전에는 술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허허 고참 우스꾸려 사전에 약속이 있기 전에는 술을 내올 수 없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이 내 집에서는 술값을 먼저 받고 술을 내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는 먼저 술을 한 잔 따라놓고 손님과 내가 내기를 해서 손님이 이기면 술을 공짜로 드리지만 손님이 지게 되면 술 석 장값을 내놓아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김삿값은 사실 이 하찮은 계직과 내기를 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으니 공짜 술을 얻어 먹으려면 싫든 좋든 내기에 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음 마침 잘 되었다 내기를 해서 공짜 술을 얻어 먹기로 하자 어떤 내기를 걸어올지는 모르지만 설마 하니 술이나 팔고 있는 이 계집에게 지기야 하겠는가 별로 까다롭지 않은 내기로군 아무튼 내기를 할 테니 우선 술이나 한 잔 가져오시오 김삿값이 이렇게 대꾸하자 먼 빛으로 구경을 하던 손님 하나가 김삿값을 보고 손을 휘저으며 이렇게 소리를 친다 아 여보시오 노형 행여 주모하고 내기하지 마시오 우리는 뭔 모르고 조금 전에 내기를 했다가 아유 술은 한 잔씩밖에 못 마시고 여섯 잔 값을 뺏겼다오 그러자 주모는 그 말을 한 손님 쪽으로 분노에 찬 눈초리를 쏘아 보며 말을 하였다 아 이 못난 것들아 내기에 졌으면 곧게 꺼질 일이지 무슨 억화 심정이 있다고 남의 장사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 대갈통을 부셔버리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해 주모가 진짜로 대갈통을 부셔버릴 도끼를 들고 나올 것 같은 나치로 서슬퍼런 소리를 내지르자 손님들이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놓았다 김삿값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아 이제 알고 보니 주모는 선녀가 아니라 주마 깡패로군 그래 아이 그나저나 내가 술을 한 잔 먼저 따라놓고 손님한테 말재주를 부릴 테니 손님은 곧바로 그 말에 어울리는 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면 지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주모는 내기의 방법을 말해놓고는 술을 가지러 술청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 쪼르르 한 잔의 술이 따라졌다 주모가 따른 술을 김삿값은 냉큼 집어 쭉 마셔버렸다 아이 내기도 하기 전에 술부터 마셔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이 타올라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하나? 내기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고 내기를 하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잉 뭐 그건 그렇지만 내기에 지게 되면 술값은 틀림없이 석장값을 내야 합니다 아셨죠? 아따참 걱정도 팔자일세 어차피 공짜 술을 마시게 될 터이니 빨리 내기나 시작하자구 아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할 터이니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이윽고 내기를 시작하는데 주모는 허공을 잠시 바라보더니 문제를 말한다 오동나무 열매는 동시동시 듣긴 말을 하나 말해보십시오 내기가 고작 그 정도인가? 보리뿌리는 매끈매끈 어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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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제법 대답을 잘 하시네 아이 그렇다면 오리는 심리를 가도 백리를 가도 오리 김삿값은 소리를 내어 웃으며 대꾸했다 할미새는 어제 낳아도 할미새 오늘 낳아도 할미새 그러사 주모는 적잖이 놀래며 어 새장구는 새 것도 새장구 낡은 것도 새장구 북은 동쪽에 있어도 북이요 서쪽에 있어도 북이라 김삿값이 거침없이 대꾸를 하니 주모는 몹시 초조한 빛을 띄며 다음 문제를 말하였다 어 창으로 창을 찌르니 그 구멍은 창구멍인가 창구멍인가 오호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 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나오니 그 눈물은 눈물이라 할 것인가 눈물이라 할 것인가 주모의 대답을 듣고 싶네 아이고 엄마야 아니 네가 아직도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는데 아 손님에겐 못 당하겠네 김삿값이 힘들이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을 해대니 주모가 손에 번쩍 대며 졌다고 고백하였다 허허 사람이 솔직해서 좋군 그래 헌데 말이요 나는 아직 술을 더하고 싶은데 내기를 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어머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서 한시 짝맞추기 내기를 할까요? 한시 짝맞추기를? 주모가 한시도 알고 있단 말인가? 아 이 양반이 사람을 뭘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봬도 서당에서 3년 동안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통에 백수문을 통째로 외울 수도 있는걸요? 아하 제구 3년의 능풍월 서당께 3년의 풍월을 읊는다더니 주모가 딱 그 격일세 허나 백수문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한시까지 잘할 수는 없을 텐데 에이그 내 걱정은 마시고 손님 걱정이나 하시오 이렇게 주모는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제법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좋소 좋소 우선 술이나 한 잔 더 따르고 주모는 술 한 잔을 또 따랐다 김삿갓이 술잔을 들고 마시는 사이 주모는 어디선가 종이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한시 짱맞추기 문제가 여기 적혀 있으니 빨리 내기를 시작하시지요 하며 자랑스럽게 두루마리를 흔들어 보였다 김삿갓이 보건대에 어떤 선비가 장난삼아 한시 짱맞추기 글을 적어준 것 같았다 내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게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술값을 내게 생긴 것 같군 김삿갓이 짐짓 자랑오가지 집어넣듯 어깨를 들어보이자 주모는 신이 나서 말을 하였다 보셔요 여기에는 다섯 개의 유명한 한시가 적혀 있어요 첫 문제는 한의자로 시작하는 한시고 두 번째 문제는 두의자로 시작하는 한시고 이런 식으로 오까지 다섯 편의 시와 그 대귀가 모두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낼 때마다 손님은 그 대귀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어떤 논팽이가 그걸 적어주던가 아이 그건 아실 필요가 없지요 주모가 첫 문제를 읽으려 하자 김삿갓이 손을 들어 제지시켰다 아니 가만 가만 다섯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 내가 이기게 되는 건가 아니 그거야 뭐 다섯 문제 모두 맞춰야죠 한 문제만 틀려도 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불공평한 내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 수의장 수술을 공짜로 마시기가 뭐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주모는 이미 다 이겼다는 듯 요사스럽게 웃어댔다 자 첫 문제는 한일자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내가 문제를 부르면 즉석에서 대답을 해야 해요 아셨지요? 그리고는 한 시 한 주를 읽어내렸다 김삿갓은 주모가 읊은 시구를 듣고 크게 놀랐다 이것은 오등회원이라는 불서에 나오는 시로 우주의 원리를 일곱 개의 글자로 집약해놓은 너무도 심오한 시였기 때문이다 김삿갓은 주모에게 놀란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 주모에게 누가 그처럼 심오한 시를 적어주던가 주모는 이번에야말로 내기에 이게 자신이 생겼다고 여기는지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재촉했다 아니 문제를 누가 가르쳐주었든 간에 대답을 못하겠거든 빨리 손이나 드십시오 오 참 김삿갓은 주모의 태도를 마뜩치 않게 여기며 댁기를 불렀다 일립, 율중, 장세계 좁쌀 하나의 속에 온 세 개가 숨어 있어 반승, 당병, 자건곤 반대들이 소 속에서 하늘과 땅을 삶는다 주모는 문제가 적혀있는 종이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다가 김삿갓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 어머나 첫 문제는 용케도 맞추셨네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안 될걸요 주모는 두 번째 문제를 냈고 김삿갓은 즉각 대답했다 2월 강남 화만지 2월이면 강남에서는 가지마다 꽃이 피니 타향 한식 원간비 타향에서 한식을 맞는 이 몸 고향 생각 간절타 지금 이 시는 당나라 신 맹웅경의 한식일이라는 시였다 주모는 약이 오르는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세 번째 문제를 읊었고 김삿갓은 또다시 짝을 맞춰 대답하였다 사모야 중 신월색 한가위 보름밤에 달이 솟아 아름다우니 이천리 외고인심 이천리 다향 사는 친구의 마음은 어떠할까 세 문제를 영겁 후 척척 맞춰내니 주모는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주모는 낙담하지 않았고 네 번째 문제를 불렀다 그리고 김삿갓은 또 단박에 대답하였다 사십여 년 수몽 중 그 시는 명나라의 왕수인 수기우성이라는 시라네 내가 전문을 읊어볼 테니 들어보라고 그리고 김삿갓은 시 한 편을 줄줄 읊어내렸다 사십여 년 수몽 중 사십여 년을 꿈속에서 살아오다가 능금 성난 시몽요 이제야 깨어나니 눈앞이 텁텁하네 부지일사 과정호 해가 이미 한낮이 지난 줄도 모르고 기향고루 당효종 이제사 다락에 올라 새벽종을 치노나 주모는 내기 문제를 낼 때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김삿갓 의 재주에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실상인즉 주모는 한 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손님들 돈을 우려먹을 심산으로 어떤 한 학자에게 부탁하여 내기 문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김삿갓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 주모는 내기 문제를 받을 때 한 학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 내기 문제로 짝맞추기 내기를 걸면 백발백중 첫 구절이나 두 구절에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할게요 만일 세 번째나 네 번째까지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이태백일 것이요 사태가 이쯤 되니 주모는 내기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김삿갓에 대해 인간적인 존경심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주모는 감격 어린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며 말한다 아휴 손님이 한시에 이렇게 능하신 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내기를 하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게요 나머지 하나도 마저 부르시오 아휴 아닙니다 손님처럼 위대한 학자님께 이상 내기를 하자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승부는 끝난 것으로 하고 술값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웬일인가 주모는 손님에게 내기 술 한 잔을 먹여놓고 석 장값을 받는 사람으로 내 알고 있었는데 에이 뭐 그렇죠 못난 사내놈들에게 돈을 울거내기 위한 수의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기 잘해오다가 별안간 나의 경우는 다르다니 별일이군 손님은 학식이 너무도 높기에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떡합니까 허허 고맙네 실상인즉 나도 돈 한 푼 없어 내기에 젖더라면 크게 창피를 당할 뻔했구먼 에? 아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술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색주가라는 간판을 보자 술 생각이 하도 간절해 돈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 없이 덮어놓고 들어왔지 아이고 참 기가 막혀라 생판 모르는 술집에 와서 무작정 무전 취식하려는 배짱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무전 취식이 아니라 무전 취주라는 말이 옳겠지 하하하 아이고야 이제 보니 손님은 배짱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돈 없는 놈이 배짱까지 없으면 술맛을 평생 못 보게 될 것 아닌가 안 그런가? 하하하하 주모의 내기 항복을 받아낸 김삿갓 화제를 바꿔 주모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어쩌다 주모는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되었나 그러자 주모는 갑자기 우울한 얼굴이 되며 신세 한탄을 하였다 아이 뭐 나도 처녀 시절에는 남들처럼 꿈도 많고 사랑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여자였지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내놈들에게 하도 많이 속아 악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내놈들에게 얼마나 속았기에 악녀가 되었다는 말인가 에이 내가 사내놈들에게 속은 이야기는 말도 마십시오 한두 번 속았다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그마치 사내놈들에게 여섯 번이나 속았으니 악녀가 될 수밖에 없지 뭐겠어요 사내놈들한테 속은 사정이 매우 애석한데 이왕이면 그 얘기를 들려줄 순 없을까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에휴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결심을 했었는데 에휴 뭐 손님에게는 특별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주모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모의 이름은 손갑순 함흥 변두리에서 태어난 그녀는 여의 다섯 되는 해에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손석기라는 총각과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그러나 석기는 갑순이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갑순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열 달 만에 딸을 낳았으나 그 아기는 세상에 나온 지 스무 하루 만에 죽고 말았다 두 번째 결혼한 남자는 광산촌의 뜨내기 광부였는데 그 사내도 결혼 반년 만에 살림살이를 몽땅 팔아 남의 집 유부녀를 데리고 도망쳐버렸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갑순은 어쩔 수 없이 함흥으로 들어와 술집에서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 생활 십 년 동안 네 번씩이나 사내들에게 정을 주었다가 그때마다 돈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휴 이렇게 만나는 사내마다 모두가 도둑놈이었으니 아니 뭐 돈 받게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무의 말을 듣고 나니 그 신세가 무척 철양했다 김삿갓은 껄껄 웃으며 농의 말을 던졌다 만나는 사내마다 도망치는 것을 보니 주무의 팔자가 항구형인가 보곤 그래 주무는 김삿갓의 말 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어보았다 항구형 팔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삿갓은 소리내 웃으며 말했다 묘자리에도 금개포란형이니 비룡승천형이니 하는 형국이 있듯이 여자들의 팔자에도 항구형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항구형 팔자를 가진 여자에게는 사내들이 가까이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조리 달아나 버리는 법이거든 김삿갓은 장난삼아 되는 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무의 표정은 자못 심각해졌다 아니 항구형 팔자를 가진 여자에게는 사내들이 오래 붙어 있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렴 항구라는 곳은 모든 배가 잠깐 들러서 짐을 싣거나 부리고는 떠나는 곳이 아니던가 그래서 주무가 좋아했던 사내들이 한결같이 살림살이를 걷어가지고 달아났던 것이지 그러니 주무의 팔자는 보나 마나 항구형 팔자가 틀림없을 것이야 김삿갓은 애초에 농담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무가 바싹 다가서며 관심을 보이자 이제는 농담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농담의 진담처럼 포장해서 말을 하였다 주무는 김삿갓의 말을 듣더니 수궁이 가는 데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아휴 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아휴 그렇다면 나는 한평생을 혼자 살아야 할 팔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김삿갓은 웃으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하하하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게 아무리 항구형 여자 팔자라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자 주무의 눈이 반짝 빛나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얼른 김삿갓의 빈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면서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어떤 방법인가요? 하고 울었다 김삿갓은 주무가 따라놓은 술잔에 쭉 들이키고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줄 터이니 잘 듣고 그대로 하라고 항구라는 곳은 배가 들어와서 짐을 싣고 떠나기도 하지만 짐을 가득 싣고와 짐을 부리기도 하거든 주무는 지금까지 짐을 싣고 떠날 빈털터리 배만 사랑을 해왔으니 결국은 재산을 모두 털리게 된 것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난뱅이를 사랑하지 말고 돈 많은 영감님을 상대하라고 돈 많은 영감님과 정분이 나면 그 영감님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조리 주무에게 아낌없이 부려놓게 될 게 아닌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머지않아 주무는 부잣집 만한 힘으로 출세할 수 있을 게야 주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아이고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네요 아이 손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는 것도 많으십니까? 항구형 팔자를 가진 여자는 돈 없는 사내를 상대하면 손해만 볼 것이니 앞으로는 꼭 돈 많은 영감님을 상대하라고 오늘만 해도 나같이 돈 없는 나그네를 상대하는 통에 술값을 손해보지 않았는가 마침 그때 밖에서 점잖은 목소리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삿갓이 방문을 반쯤 열고 내다보니 의관을 점잖게 차린 나이 60쯤 보이는 노인 하나가 살인문 밖에 서 있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동풍깨나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김삿갓은 이때다 싶어 공문일을 빼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하며 주무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이것 보라고 지금 문 밖에 내가 말했던 돈 많아 보이는 영감님이 찾아오셨어 나는 뒷문으로 스며시 나갈 터이니 내 말대로 돈 많아 보이는 저 영감님을 잡으라고 주문은 영혼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물었다 아니 돈 많은 영감님이라고요? 문 밖에 찾아온 영감님이 돈이 많은 분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허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무슨 장사를 해먹겠나 지금 문 밖에 서있는 영감님은 짐을 잔뜩 싣고 항구로 찾아온 배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모는 빨리 융숭히 영접하여 저 노인이 실콘 짐을 주모에게 몽땅 부려놓도록 영감님 오장육부를 모조리 녹여내리란 말이야 항구형 팔자를 가진 여자는 돈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만큼 알려주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단 말인가? 그제서야 김삿갓의 의도를 알아차린 주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 손님한테 좋은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 대접도 못하고 이대로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나 같은 가난뱅이를 가까이 해보았자 손해날 것밖에 없다니까 허참 나는 뒷문으로 도망갈 것이니 저 손님을 속히 맞아들이시오 김삿갓은 그 말을 끝으로 부랴부랴 뒷문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주모는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는지 밖으로 달려나가 노인 손님을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기에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실 줄 알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늙은 손님도 젊은 색시가 아양을 떠는 게 싫지 않은지 호쾌하게 웃는다 허허허 꿈자리가 좋아 나를 기다려 주었다니 말만 들어도 기쁘기 그지없네 그려 방 안에는 다른 손님은 없는가? 아이 참 방 안에 있기는 누가 있겠어요? 어젯밤에는 점잖은 어른을 만나는 꿈을 꾸었기에 오늘은 아침부터 영감님같이 점잖은 어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걸요 김삿갓은 뒷문 밖에서 거기까지 엿듣고는 빙글의 웃음을 지으며 자기 갈 길을 간다 사실 술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항구형 팔자니 뭐 어쩌니 하였지만 그런 엉터리 말에 깜빡 속아준 주모는 앞으로는 돈 많은 영감님만 골라가며 상대하게 될 것이니 형편도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니 오늘 김삿갓이 얻어먹은 공짜 술 몇 장 값은 충분히 갚아준 것이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한 김삿갓은 빙글의 웃으며 흔쾌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1651년 효종 2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팔도에 나가 있는 모든 관리들은 한결같이 궁궐쪽을 향하여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렇듯 임금에 대한 공경과 충성의 마음은 멀리 바다 건너 외딴 섬이라 한들 해이할 리 없다 궁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의 관하에서도 지금 한창 망궐의 예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망궐이라 함은 명절 때나 왕, 왕비의 생일에 각 지방의 관원이 궐자를 새긴 나무패에 절하던 의식을 말한다 관덕정의 왼편에 자리 잡은 관하에 제주 목사 김수익 이하 아전들이 늘어서 있다 왕과 궁궐의 상징인 전자와 궐자를 정궐패에 새겨 영주관에 봉안한 뒤 만수무강의 기원과 함께 십료년 초하루를 열고 있는 것이다 사뭇 경건하고 엄숙한 이 시각 그러나 목사 김수익의 안색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꼭 참석해야 마땅할 관리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의형과 만즙은 끝내 불참이란 말이냐 내이토록 불경스러운 일은 저미로다 전하에 만수무강을 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큰 병에 걸려 운신이 불가할 지경이라 합니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란 말이냐 고작해야 고뿌레 미어린 정도로 큰 병이라 칭탁하고 망골레의 불참한 죄를 내 기피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김수익은 짐짓 여럿의 귀를 염두에 두고 큰 소리로 호령한다 평소에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중이다 바로 이때 대문 밖이 소란스럽더니 마당 안으로 웬 거지 하나가 장칼을 옆에 차고 들어섰다 다 떨어진 모자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행색이 흉측하기 짝이었다 그가 바로 정의 현감 안집이었다 아전들이 개똥을 피하듯 물러선다 안집은 이윽고 칼을 빼어들더니 대뜸 목살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자격이 있는가? 임금의 신하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단 말인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들이라면 제주 목사 김수익의 죄상을 모를 리 없을 터 내 지금부터 그 죄상을 낱낱이 수죄하리라 첫째, 목사 김수익은 재물에 굶주린 개마냥 제주골 백성의 피 땀을 쥐었자 제 입속 챙기기에 급급하였다 둘째,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의 칼을 빼앗지 못하겠느냐? 김수익이 덜덜덜며 겨우 소리쳤다 총육품 외관직의 일개 형감이 목의 수령에게 퍼부어대는 이 고함에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김수익의 휘하들이 달려들어 칼을 빼앗자 안즙은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김수익을 일별한 뒤 칵! 침을 내뱉고는 대문 밖으로 허이허이 걸어나갔다 아무도 그 시퍼런 서슬을 말리거나 붙잡을 겨를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십몇 년 초하루 제주목에 관하여서 벌어진 불경스러운 일의 전말이다 제주에서의 사건은 곧 바다 건너 조정에까지 날아들었다 제주목사 김수익이 서장을 울려 망걸레 현장의 사건을 치게 한 것이다 정의형감 안즙은 제가 건너리고 있는 군관과 사사로운 원한이 있는 자로서 늘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정월 초하루 망걸레를 거행하는 중에 장칼을 들고 달려와 욕설을 퍼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울러 안즙이 정의형감으로 있으면서 그간 관곡을 함부로 소비했다는 사실도 함께 고해 바쳤다 명백한 대죄였다 왕은 곧장 안즙을 잡아와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의군무에서 안즙을 신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범인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만큼 국문 과정에서 고문은 필요했으나 안즙은 순순히 입을 열었다 제주목의 관하에 들이닥쳐 칼을 빼들고 여러 아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관인 목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또한 김수익이 결코 청렴하지 못한 인물이란 사실을 덧붙였으며 그동안 제주에서 행한 가렴주구 그러니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았던 행적들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욕을 하였다 그러나 의군부에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안즙이 공초에서 제주목사 김수익에 대해서 말한 것들은 모두 무함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안즙은 이미 상관인 김수익에게 욕설을 퍼부며 장칼로 위협하는 듯 하극상의 죄를 지은 대죄인으로 그의 말만 가지고 김수익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오나 목사 김수익이 건너린 군관들이 모두 시정의 장사치들이라는 소문이 있는 바 제주골백성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옵니다 곧이어 왕이 말했다 제주는 바다 밖 탐나의 한 섬이어서 대대로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의 수령이 설령 그릇된 마음을 품는다면 탕관 우리의 짓을 자행하기 쉬울 것이고 백성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불길이 없고 패단이 있어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목사 김수익이 시정배를 거느리고 관할을 이익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심히 괴이한 일이로다 안집의 죄상이야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김수익에 관한 소문도 놀라우니 샅샅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인하고 슬기로우며 감언과 이설에 쉬 흔들리지 않는 어사를 제주로 보내도록 하라 이리하여 제주목사 김수익은 채차되어 청주목사 홍전이 신임 제주목사가 되었고 왕이 특명한 강인한 어사로 이경억이 발탁되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육이 적극적으로 그를 청거했던 것이다 이경억은 품채가 늠름하면서도 아름다워 무사람들로부터 미남자라는 소리도 종종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를 처리함에 있어 명백하고 단호화하며 불의와의 타협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는 강직함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그를 대했던 인물들은 밖으로 드러난 엄격함보다 속으로 흐르는 따뜻한 인정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1651년 5월 산천이 푸르게 피어나는 계절에 이경억은 배 위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배는 방금 땅끝이라 불리는 해남의 관머리 폭우를 떠난 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우에서 한숨을 내쉬며 유배지인 제주도로 떠나곤 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육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을 그 백길 이경억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백길로 빠르면 이틀 그러나 그것도 운이 좋을 경우다 며칠이 걸릴건 물귀신만 면한다면 하늘에 감사할 일이었다 이경억은 눈을 감고 물결에 몸을 맡겼다 어느덧 바다 위로 어둠이 깔렸다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 거센 바람이 몰려와 돛을 부풀렸다 나으리 다 왔습니다요 저기가 화북입니다요 사공의 말에 고개를 드니 제주의 관문인 화북포구가 눈에 들어왔다 배서 내린 이경억은 곧장 정의현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라산을 바라보며 오른쪽은 제주목 관하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경억은 구태여 왼쪽 길을 택해 정의현으로 방향을 잡았다 오인일로 그 길을 가시렵니까? 하인이 물었다 의당 제주목관으로 갈 줄 알았던 것이다 피곤한 몸을 풀고 진미성찬으로 허기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나는 유람차 온 것이 아니라 이 섬의 주민들과 그들이 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온 것이다 또한 전 형감 안즙이 다스렸던 정의현을 먼저 둘러본 뒤 목관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이경억은 역조를 앞세워 길을 재촉했다 일행은 해안길을 따라 걸었다 당시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제주목 남쪽으로 정의현과 대정현이 있어 각각 한 명의 목사와 두 명의 형감으로 다스리게 했다 정의현은 동쪽 대정현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 대정현은 조선 최대의 유배지였다 성산까지 이어진 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거친 오름에 지나 정의현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일정이었다 쉬지 않고 걸어도 이틀이 넘는 길이었다 안핵어사로서 비록 암행의 필요성은 없었으나 이경억은 짐짓 평범한 관리인 행색으로 가볍게 하여 서민들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런데 이경억의 눈에 비친 제주민들의 삶은 실로 공공하기 짝이 없었다 바다에서는 가슴이 채 오르기도 전인 어린 개집부터 나이든 잡녀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자맥질을 했고 물허벅을 진 채 물을 찾아 수십 리길을 걸어가는 여인네들의 발걸음도 쳐다보기 안쓰러웠다 날이 저물자 이경억은 바닷가 외딴 주막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본격적으로 어민들의 동정을 살폈다 떠도는 소문이며 주민들이 술김에 내뱉는 말들을 모두 들을 생각이었다 정이 형감으로 있던 안집이란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사로이 관곡을 낭비하였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대략 이경억의 질문은 이런 식이었다 이경억은 정이현 관내의 서민들을 만나는 동안 의외로 안집을 원망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안집은 가엾은 주민들을 돕고 그들 편에 서서 고울의 대소사를 다스려 왔다는 것이 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일찍이 전 목사 김수익이 고한 관곡을 소비했다는 말은 어쩌면 관곡을 풀어 급한 서민의 생계를 이어주었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듯 싶었다 이경억이 알아낸 바로는 안집이란 자가 비록 결기가 승하고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의협심과 동정심이 남달랐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수익의 군관들과 사사로운 원한 관계였다는 말은 어찌된 이야기지 이경억의 이 질문은 곧 김수익이 서장으로 지게 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안집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김수익이 말한 내용을 서민들에게 물어 그 진위를 가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수익이란 이름이 나오자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숨을 쉬며 말 꺼내기를 주저했다 이경억은 어떻게 하든 김수익의 횡포를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오해를 거쳐 이경억은 정의현 성 안으로 들어섰다 현재 안집의 후임자가 오기 전이라 이웃현인 대정현의 현감이 겸관으로 있었지만 이경억이 들어섰을 땐 그 역시 부재중이었다 어차피 이경억으로서는 체면치레에 그치 진수일만 할 관리들을 만나는 것보단 아전들이나 서민들을 만나는 것이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경억은 객사에서 여장을 푼 뒤 하인을 시켜 상복을 가져오라 일렀다 마치 암행어사이냐 평범한 복장으로 보다 자유롭게 수사를 하려 했던 것이다 이경억은 천년수라 불리는 느티나무와 헌칠한 백나무들 사이를 지나 일관헌 주변을 거니던 중 허리가 기억자로 굽은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을 주막으로 이끌어 동네에 소문을 들었다 또한 오름 주변에 말목장에서 태우리들을 만나기도 했고 밭을 일구는 화전민들도 만났다 그렇게 정의현 정의현 에서 볼일을 이경억은 다시 행장을 꾸려 제주목관으로 향했다 정의현의 경계를 지나 제주목 관내로 접어들면서도 이경억은 쉼없이 서민들을 만났다 이렇게 며칠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경억은 제주도라는 섬에 진한 측은지심이 생겼다 그 옛날 몽고와의 항쟁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더라도 이 섬을 괴롭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끝없는 외구의 노략질과 자연재해 물은 없고 바람은 많고 눈밭은 바닷물에 잠기기 일쓰이며 사방천지에 돌밖에 없는 척박한 땅 게다가 육지와 동떨어진 외딴 섬이라 조정에 관심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른바 버림받은 섬 버림받은 백성들이었다 살기 힘들어도 십사리 다른 지방으로 이주할 수도 없었다 거친 풍랑에 물귀신이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밤낮 없이 불어오는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주의 백성들은 이렇듯 속절없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깊은 밤 제주 목관의 객사에 밤늦도록 등장불이 꺼질 줄 몰랐다 이경억은 밤잠을 잊은 채 홀로 앉아 붓을 들었다 그동안 정의현과 대정현 그리고 제주목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고 수많은 시름을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듣고 본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이었다 제주는 중앙의 정부가 돌보기에는 너무도 먼 바다 밖에 외딴 섬이다 대대로 귀양을 떠난 적객들이 이곳에 머물며 내쉬었던 한숨이 얼마였으며 끝없는 외침과 수탈과 자연재해로 피눈물을 쏟으며 내쉰 백성들의 한숨은 또 얼마였던가 조정에서 보낸 수령들은 선정을 펼쳐 목민의 참뜻을 기르기보다는 오직 국말을 살찌워 임기를 무사히 채우려는 데에만 신경을 써왔다 또한 제 이속 챙기기에 급급한 수령도 허다했다 어차피 조정의 눈과 귀가 멀리 있다 보니 이곳에서는 수령이 곧 임금인 것이다 하여 가뭄이 들어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다 해도 나라의 바친 마을만큼은 보리밭으로 몰아 백성의 양식을 먹어 치우게 했던 수령들이 곧 제주의 한을 살찌워 왔던 것이다 이경억은 이어 그동안 파헤친 전 목사 김수익의 행적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수익은 부임 당시 데리고 간 배척과의 유희의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기에 바빴다 국상 중에도 등불을 밝혀 척과 히히 낙낙했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주 대모 앵무치 노실배 등의 특산물을 백성들로부터 긁어모으니 가엾은 백성들은 논밭을 팔아 그 물건들을 사서 바치기까지 하였다 잡녀들은 김수익의 유희와 향락을 위해 바다 밑으로 자맥질을 해야 했고 시정의 장사치들은 김수익과 한통속이 되어 국둔말을 빼돌리거나 바꿔 사고 진주를 징수하였다 이쯤이 경기도 암행어사를 지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수익은 해도에 버림받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이 신의 쾌락을 위해 악정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붕괴한 정의 현감 안즙이 참다 못해 장칼을 빼들고 김수익의 죄상을 수제하였으나 김수익은 뉘우칠 줄 모르고 오히려 서장에서 안즙이 정의현의 곡식을 원장부에서 축냈다는 말로 죄를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이조된 것이며 김수익과 그의 변비들이 구린 뒤를 감추려 작당한 것이었다 일찍이 선대에 제주목사를 지냈던 조사수 제주백성의 공궁함에 한시도 눈물 없이 보낸 밤이 없었으며 부임한 이래로 시금을 전패하고 섬 주민의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그토록 고심했거늘 어찌 그 본보기에 발끝에 남아 다가서진 못하고 오히려 가렴 주구의 악행을 이토록 저질러 왔단 말인가 이경억은 눈이 붉게 충혈되도록 붓을 놓지 않았다 원래 김수익과 안집의 일을 소상히 조사하는 것이 주임무였으나 이제 이경억의 마음은 이 버려진 섬에 살고 있는 잊혀진 백성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어사의 일이란 곧 임금의 일 임금의 일이란 결국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경억은 정성을 다하여 제주의 고질적인 폐해와 더불어 이곳 민초들의 한스런 삶에 대하여 빽빽히 써내려갔다 제주에서의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날 이경억은 제주 목사 홍전과 마주앉아 하직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일어서며 한 권의 서첩을 내밀었다 이 서첩은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품고 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허나 이제는 이 섬의 품에 안겨야 할 물건이라 생각되니 부디 이곳에 두어 뒷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십시오 제주 목사 홍전이 서첩을 받아들었다 탐나 신행 시첩 서첩의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돛단배에 올라 제주의 화부 폭우를 떠나며 이경억은 조용히 시 한수를 읊었다 돛대 밖에 떨어져 있는 곳 해돋이 해돋이 가까운 곳 민정을 듣는 일은 충성을 다함이 새 노인성은 가을 하늘에 빛나고 신선이 사는 산은 눈앞에 다가서리 신인이 보는 경치를 모두 주어 담으면 비단 주머니가 비겠는가 그 후 이경억이 올린 석에 의거하여 왕은 김수익을 가두어 장법으로 다스리라 명했다 해를 넘긴 궁문 끝에 김수익은 울산으로 유배되었고 안짐 역시 하극상의 죄를 면치 못해 옥에 가둔 뒤 유배하였다 김삿갓은 길주를 향해 걸었다 여러 날이 걸려 이름만 그럴 듯이 좋은 길주땅에 닿았다 길주는 옛날부터 과객을 절대로 재우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다 계절은 북상할수록 마냥 아름다웠지만 인심은 북상할수록 북풍 한설 몰아치듯이 쌀쌀해져 가기만 했고 어느 집을 찾아가도 문을 닫고 본척도 하지 않는데 참 기가 막혔다 마침 그는 허시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기어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유숙을 원했지만 영 호수고였다 아무리 과객을 꺼리는 인심이라 해도 10집에 한 집쯤 재워줄 만도 한데 이렇게 고약한 동네는 처음 보는 일이다 과연 과객의 지옥이로구나 김삿갓은 하도 인심이 야박해서 화풀이를 시의 한 수로 읊어보았다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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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주 이름만 기주 기주 하나 길한 고울은 아니고 허가 허가 불허가 성만 허가랬지 과객은 허가하지 않는구나 김삿갓은 사흘밤을 길주에서 보내며 남의 집 처맘이 지나 빈 헛간에서 밤을 새우는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길주를 벗어나 고생 끝에 명천에 닿은 김삿갓 이곳은 좀 나으려니 했더니 이곳 또한 이름만 허위 좋게 명천이지 인심 사납기는 길주에 묻지 않았다 명천은 원래 명태의 봉구장이었다 명태란 이름도 명천사는 태 서방이 처음 잡은 고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런 명태가 썩어버릴 만큼 많이 잡힌다는 명천 땅이지만 김삿갓은 그 북어 공지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였다 어허 이곳도 길쭉 뺨치는 고시로다 김삿갓은 두만강까지 찾아가 보려던 애초의 계획을 적고 명천 땅을 비웃는 그를 한 수 읊은 뒤 부지런히 다시 남하하기 시작했다 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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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천 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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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현명치 아니하고 어전 어전 식무어 어전 어전 자랑 하나 밥상에는 북어 공지 하나 없구나 다시 길줄을 거쳐 단천 땅으로 향하니 완연한 여름 날씨였다 단천은 그나마 비교적 인심이 후한 고장이었다 서당도 그랬고 민가도 그랬지만 웬만하면 술도 한잔 대접할 줄 아는 고울이었다 김삿갓은 어느 날 단천의 유명한 남대천 물가로 나갔다 옷같이 맑은 물이 얕은 천을 흐르는데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사카스 유혹하고 있었다 그래 내 점 맑고 시원한 물에 들어가 목욕이나 한번 하자 김삿갓은 나무숲이 우거진 곳에 가서 옷을 훌훌 벗고 목욕도 하고 입었던 옷도 대충 빨아서 바위 위에 널고 마르는 동안 몸을 씻었다 옷을 말리고 있는 동안 김삿갓은 모처럼 흥이 돋았다 몸도 마음도 남대천 물속처럼 맑고 개운하였다 자연히 그의 입에서는 시 한 수가 읍졸여진다 춘수 만 사택 봄물은 사택에 가득하고 하운 다 기봉 여름 구름은 기봉이 많기도 하여라 1봉 2봉 3 4봉 5봉 6봉 7 8봉 수유 경작 천만봉 잠깐 사이 천만봉 9만 장천 도시봉 9만 장천 모두 구름봉 김삿갓은 모래사장에 팔을 베고 누워 이같이 흥얼거렸다 그러자 숲속에서 어떤 중년 선비 한 사람이 부채질을 하며 나오더니 허허 과객 양반 실례하오만 혹시 대기 김삿갓이라는 분 아니시오 하고 웃는다 김삿갓은 생면부지에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함경도 땅에 퍼진 자신의 이름을 어느덧 알아듣고 묻는 말 같기에 이편 반갑기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하하하 아 역시 그분이군요 어제 우리 마을 어느 서당에 들리신 적이 있지요 그 서당에 갔더니 삿갓을 쓰신 과객 한 분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아 그래 일부러 저를 만나러 나오셨소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나도 특물이나 할까 하고 남대천에 나왔더니 어디서 시를 읊는 소리도 들리고 삿갓도 여기에 있기에 혹시나 하고 물었던 것이 왜다 그러셨군요 김삿갓은 그저 그렇게 인사칠에 말을 건네고 말았지만 중년의 선비는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최백코라고 합니다 선생의 성가는 익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김삿갓은 자기를 시성으로 칭하는 이유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어허 제가 얼마 전에 외가인 안변에 다녀왔더니 그곳 사또님 자제를 가르쳐 급제를 시켰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더구나 안변에 내노라 하는 양반들을 시로써 옴쭉 달싹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어떠한 기성인지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참 무족지연 천리행 팔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별것도 아닌 일이 우습게 퍼졌군요 허 이렇게 대 시인이신 김삿갓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과분하신 말씀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김삿갓과 체베코는 남대천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체베코의 인품도 학문을 배워 준수한 선비의 풍모를 갖춘 터라 김삿갓은 오랜만에 선비다운 선비를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니 같은 풍류객끼리 서로 글 얘기가 없을 수 없었다 최선생이 한 수 들려주시지요 김삿갓씨 먼저 백호의 시를 한 수 청했다 저보다도 김선생님이 시인이시니 먼저 한 수 들려주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하리다 그럼 운을 최선생께서 부르시지요 그렇다면 흐를 유로 하지요 체베코가 운을 띄었다 허허 강가에 어울리는 좋은 운자를 주셨습니다 이에 김선생은 제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십니다 산시 산시 검기 충천위 산은 칼의 기상으로 하늘을 찌를 듯 서있고 수학 병성 동지류 물은 병정의 소리를 내며 땅을 울리고 흐른다 오 과연 삿갓 선생의 기상이 엿보이는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 체베코 체베코는 진정으로 감탄하였다 김삿갓은 자신의 시를 알아주는 체베코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번에는 선생 잘해요 우는 돌아올 해 체베코는 잠시 시상에 잠기더니 그를 하나 내놓았다 산욕 도강 강구립 산은 강을 건너려고 강어 위에 서 있고 산장 천석 석두 해 물은 돌을 뚫으려고 돌머리를 돌고 있네 어허 내 시보다 더욱 좋습니다 김삿갓은 아낌없이 감탄하였다 아이 웬걸요 김선생님의 시에 비하면 조이작 이지요 체베코는 겸손하기만 하였다 헌데 최선생 실례지만 첫 구에 바랄 욕 자를 아니 불 자로 바꾸고 둘째 구에 장수 장 자를 어려울 난 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삼불 도강 강구리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해 강 어귀에 서 있고 순한 천석 석두해 물은 돌을 뚫기가 어려워 돌머리를 돌아가네 어 다시 읊어보니 더 좋아졌습니다 역시 대가다운 시인이시구려 아우 별 말씀을 죄송합니다 함부로 최선생의 시를 왈가왈부해서 김삿갓은 자기의 시를 고쳤음에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이 선비가 더없이 마음에 들었다 헌데 김선생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성호는 하셨는지요 예 성호는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저보다 연세가 더 높으신 것 같으니 말씀을 낮추시지요 아유 천만입니다 내가 아직은 오십이 못되었는데 선생님 같은 시객에게 그럴 수 없지요 하며 그 역시 겸양의 말을 하였다 이렇듯 두 사람이 잠시 세상일을 잊고 아름다운 단천변에 앉아 시와 말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김선생 다 있는데 술이 없구려? 허허 최선생 술은 없지만 물은 넘치도록 있소이다 김삿갓의 이 말에 최백호는 호쾌하게 웃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선생은 이 마을에서 무얼로 소의를 하십니까? 아 나야 감농이나 하며 이렇게 가끔 산숙 안에 나와 풍얼이나 읍졸이며 살고 있지요 아 역시 고매하신 분입니다 김선생은 오늘 어디로 가실 작정입니까? 저야 뭐 일정한 여로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이 강물이나 따라 내려가 볼까 합니다 허허 참 풍류객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강물을 따라가시면 바다 밖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김선생 오늘은 딴 생각 마시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우리 사랑방에서 며칠 묵으시면서 근동에 글 좀 하는 시객들을 모아 풍얼도 즐기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꽤 너른 농사를 지어 의식주 걱정은 없으니 김선생이 여러 날 계시더라도 소찬에 밥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양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오시다 저야 떠도는 몸이니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대게 배가 될 듯하여 어허 자 갑시다 가셔서 저녁이나 들고 우선 한 잔씩 갑시다 김삿갓은 최백코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최백코의 집은 과연 선비의 집이요 풍류객의 집이었다 깨끗한 깨끗한 기와집에 내 귀에는 풍경을 달았고 아름드리 기둥에는 좋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사랑채에 안내된 김삿갓은 대청마루에 책장에 꽂혀있는 고금의 진서가 질비한 것에 놀랐고 이어 나온 주안상에 정갈한 솜씨에 안주인도 바깥 선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 한 잔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삿갓은 최백코의 사랑에 열흘 가까이 머물면서 시름을 잊고 시문을 나누며 기거하게 되자 금강산과 안변 문천과 함흥 일대 등 그가 거쳐 지나왔던 곳에서의 소문이 온 동네를 휩쓸고 있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에는 관연한 규수 시인이 살았으니 이름은 곱단이라 하였다 곱단의 어머니는 옛날 함흥의 광기로 있다가 이 마을에 김진사의 첩실이 되어 이곳 단천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김진사도 죽어 그가 남겨준 농사 땅을 도지 주고 비교적 넉넉하게 살면서 적적함을 달래려 침선으로 소일하며 살고 있었다 곱단이 곱단이는 그런 김진사의 씨앗이라 서는 퇴기의 퇴기의 딸이라 좋게 보지도 않음으로써 차일 피해 시간만 보내게 된 것이었다 이런 곱단이의 귀에 체백호의 사랑해온 김삿갓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어머니 백호 선생님 사랑해 글 잘하는 손이 들었다면서요 아유 글쎄 말이다 나이도 젊은 분이 그렇게 글을 잘 한다는구나 어머나 어쩜 이렇게 말을 한 곱단이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 눈치 빠른 그 애미가 모를 리 없었다 한편 최백호의 사랑해는 이웃마을 훈장까지 밤마다 소문난 김삿갓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어린 학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묻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김삿갓은 기초가 되는 천자문을 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천자문이란 책은 그 옛날 중국 양나라 때 주흥사라는 사람이 지은 망고의 명조로 네 글자씩 짝을 지어 도합 250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 수로는 모두 일천자로 만들어진 작은 시집임으로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가르치는 것보단 네 글자를 이어서 가르치는 게 뜻을 새기는 데 더욱 좋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첫 장에 수록된 천지 현 황은 아이들 열의 열 하나같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룰 황 하고 글자만 배우고 익히게 할 것이 아니라 천지 현 황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뜻으로 묶어서 가르쳐야 숲을 먼저 보게 하고 나무를 보게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와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자 아휴 과연 송곡 같은 말씀이 왜다 모여든 훈장들은 김삿갓의 말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이렇게 밤마다 최백호의 사랑에서는 학문과 시를 논하는 자리가 벌어지곤 하였는데 어느 날은 짓궂은 선비 하나가 말을 건넸다 삿갓 선생 우리 마을에 처녀 문장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처녀를 불러다가 시종 같이 지어보면 어떻겠소 아기 없이 웃으며 그 말을 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선비가 말하기를 아이 그 일이야 곱단이 어머니와 자별하신 백호 선생께서 다리를 놓아야지 누가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기를 참 곱단이가 올 봄도 그냥 넘겼으니 이제 스물 하나인가 너무 관연해서 그런데 요즘도 글을 읽나 최백호가 말을 봤는데 아 곱단이 그리 한 문장 하지요 요즘도 저 혼자서 풍어를 한다던데 아이 그러면은 백호 선생이 곱단이에게 한상 잘 자리라고 이루고 우리 삿갓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떻겠소 혹시나 알겠소 노 처녀 머리까지 얹어줄 기회가 돼 있지 김삿갓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앉아 있는데 사랑방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이같이 말하며 들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최백호는 정중히 삿갓에게 묘한 의견을 물었다 저녁마다 마을 훈장 선생들도 털어 권하기도 했지만 혹시 선생께 무례가 될까 염려되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침 우리 내자가 곱단 내 집에 볼일이 있어 들렀더니 그 애미가 반색을 하며 선생의 일을 낱낱이 묻기로 왜 의향이 있냐고 반문하니 퍽 그럴 듯이 말하더랍니다 이미 조강지처가 계신 줄은 나오만 대장부가 객지에서 노 처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뭐 어떻겠습니까 글쎄우시다 나야 뭐 객창에서는 무관하옵니다만 규중에 동정녀의 머리까지 얹어줄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수에 지나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허 김선생 이렇게 해서라도 처녀 귀신 소리를 면하게 해준다면 그 또한 적선이 아니겠소 어허 과분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 가련이처럼 기녀가 아닌 요조 규수라는데 마음이 끌렸다 더구나 시서에 능하여 그 애미 소원대로 대리사 위로 들어가시면 단둘이 풍월도 즐기며 이런 호강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허허 저는 호강하러 객지에 나온 그런 위인은 아니옵습니다만 아따 덕분에 이 최백호도 술 한상 얻어 먹읍시다 허허 최백호의 집념은 말을 할수록 강해졌다 그러나 김삭갓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거절하는 말을 하였다 태백의 황지 연못으로부터 솟아나와 남도 2300리를 흘러가는 낙동강 이 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경상좌도이고 서쪽은 경상우도가 되겠다 좌도는 경주, 안동, 대구, 풍기, 용궁, 인동 등 40개 군현이 우도에는 상주, 진주, 성주, 선산, 문경, 함창 등 31개 군현이 포함되어 있다 주마 간상격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들러서 문서를 조사하고 각고를 둘러보아야 한다면 현대의 교통수단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중종 20년인 1525년 1월 16일 팔도의 어사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상우도 암행어사인 심사손이 돌아와 서계를 올리고 이것이 승정원과 사험부의 검토를 마친 날짜가 2월 22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 달이 채 안 걸린 셈이다 서울을 떠나 경상우도 전 지역을 그것도 필마로 돌아다니는데 한 달이라 다리 셈과 머리 셈의 박자가 서로 어긋날 법하다 그러나 임금이 내린 임무를 생각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각 고을의 농상, 재향, 학교 같은 것을 적간하여 수령의 어질고 그릇댐을 알려한다 여기서 적간이란 죄상의 잊고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케어하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도 전야가 날로 개척되는지를 보아 그 수령이 어진지를 알았거니와 그 결복을 측량하는 것이라면 어렵겠으나 일굴만한 땅이 묵어있는지를 적간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결복이란 조선시대의 도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묻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뽕나무라는 것은 그 가지수를 헤아리는 것이라면 어렵겠으나 어느 고을이 몇 곳에 뽕나무를 심었는지를 적간하면 될 것이다 학교 및 모든 재향하는 곳에 모든 일을 적간하면 또한 그 금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 등은 좌도, 우도에 각각 어사, 일원을 보내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에는 각각 일원을 보내라 자세히 들어보면 한 고을에서 그리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콜콜히 따져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쩍 지나치면서 논밭과 학교가 어떤 모양새로 유지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도 충분할 것이니 이제 경상우도 암행어사 심사손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산음땅에 들어선 심사손은 근처 주막에서 끼니를 때운 뒤 뒷짐을 지고 서서 잠시 산야를 바라보았다 이미 거제와 거창, 금산 등 주요 고을을 둘러보고 온 뒤라 육신이 고단하기도 하다 허나 여타의 임무처럼 관하에 들러 눈치 빠른 수령과 마주하여 수령 칠사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정신적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셈이었다 여기서 수령 칠사라 함은 수령으로서 힘써야 할 중요한 일곱 가지 업무를 말한다 심사손은 유람하는 선비로 가장하여 느긋하게 마을을 돌아다녔다 외양으로 보면 음풍농월의 유유자적한 풍류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심사손의 눈에 산음은 크게 누락되는 사항이 없었다 학교의 유생도 정원을 넘어섰고 비록 겨울철이지만 논밭의 상황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산야나 농가에 심어진 뽕나무가 문제였다 허허 뽕나무수가 눈에 띄게 졌구나 양자머배의 주원료인 뽕나무는 이쯤부터 재배를 권장해오고 있었다 임금이 뽕나무 묘목 상황을 조사하라고 직접 명을 내릴 정도였으니 대충 짐작이 간다 심사손은 그렇게 산음땅을 떠났다 머릿속에 산음, 뽕나무 부족이란 메모를 기록해둔 채 다음 행선지로 타박타박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서계를 올리니 거기에 산음, 거제, 곤량, 거창 등지에서는 뽕나무를 수효대로 심지 않았다는 보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경상우도 암행어사 심사손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사손은 자신의 서계로 인하여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 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월 8일 심사손은 서계를 올렸다 서계의 내용 중에는 거제, 곤량, 산음, 거창 및 금산에서는 뽕나무를 수효대로 심지 않았고 그 중 곤량은 유생이 정원에 미달한 14명에 불과하는 등 농상 장녀와 학교 진흥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고울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유는 승정원에서 그 부분을 왕에게 전달하지 않고 묵살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고이체 아픈 사건이 시작되었다 사헌부 지평인 황윤준은 승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여겼다 하여 동부승지 김영에게 이 사실을 따져물었다 암행어사 심사손이 경상우도에 몇몇 고울에 뽕나무가 적게 심어졌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했소 김영이 대답했다 헌데 그 고울 수령들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에서 결정한 일입니까? 아, 그렇지 않소 원내에서 소소한 일로 여겨 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오 그렇다면 승정원 전체의 뜻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사헌부에서 왕에게 사실대로 아래며 승정원의 승지들 전원 파직을 건의하였다 그러자 왕이 승지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는 원중이 함께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은 사뭇 당황스러웠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동부 승지 김영은 정원의 뜻이라 하고 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니 진상을 서계하라 임금에게 암행어사 서계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고한 것이 승정원 전체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소행이었는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영이 다음과 같이 서계했다 신이 어사의 서계를 놓고 우부 승지 김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협이 손가락으로 차례차례 거제 곤냥 산음 등 다섯 고를 가리키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리에 없는 것이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부 승지 김협을 추구하라 왕이 명령했다 사험부에서 김협에게 물었다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소 원중이 함께 의논했소 짜증나는 일이다 누군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동부 승지 김영은 처음에 승정원 전체가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라 했다가 다시 동부 승지 김협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바꾸고 김협은 또다시 승정원에서 의논한 일이라 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왕도 역시 짜증이 났다 만일 김협이 실제로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면서도 함께 의논했다고 한문에 답하였다면 사대부로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원은 한두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닌데 만일 실제로 함께 의논한 것이라면 어찌 파직될 것을 두려워하여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또 김협이 공함에 회답한 것을 정원이 전해 듣고 아뢰였는데 그 공사를 내가 보진 못했지만 만일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공함에 회답하였다면 어찌 그런 부임이 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지평 황윤준이 아뢰였다 승지들에게 두 차례나 함은하셨을 때 언제나 아뢰기를 색승지 자신이 한 일이고 함께 의논한 일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협이 공함에 답변한 것을 보건대는 함께 의논한 것이 분명합니다 승지들이 금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처럼 분명한 일을 바른대로 개달하지 아니하여 본부에서는 주문하지 못하겠으니 모두 근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되 우선 김협을 파직하소서 이에 왕이 정교하기를 만일 김협이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였다면 단지 파직만 해서도 안 되고 만일 다른 승지들도 함께 의논한 일이라면 또한 죄가 없지 않으니 마땅히 김협을 패초하여 함은하기를 네가 그날 승지 몇 사람과 자리에 있었고 네가 무슨 말로 물었으며 다른 승지들 중에서는 누가 무어라고 대답했었느냐 사관도 참여하여 들은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자세히 주문하도록 하라 이렇게 왕이 취조시의 질문사항까지 일일이 일러주며 명령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으니 화도 날 법하다 혹은 사건이 승정원 전체로 번져나가지 않기를 마음속에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5부 승지 김협은 이제 입을 열어야 했다 사헌부의 기세도 기세련이와 이미 왕의 엄명까지 내려져 있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김협의 일은 다음과 같았다 이달 초여드렛날 아침 심사손이 서기한 단자를 놓고 김영 유여링과 마주 앉아 있었다 김협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 석의 안에 기록된 잘못한 일들은 말할 것이 없지만 완전하게 시행한 일도 모두 기록했는데 더구나 고냥, 금산, 거제, 산음, 거창 등 다섯 고울에 여재단, 사직단, 학교의 재기와 제복 형옥 등의 일은 모두 법대로 된 것이고 뽕나무를 간간히 심어 놓은 것과 유생이 정원에 차지 못한 것은 진실로 잘못된 일이 아니니 추고를 명할 전지에 아울러 기록해야 하는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음 형감 김인정은 나의 이성 삼촌 조카인데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자 두 사람이 입을 열었다 구태여 추고해야 할 일이 없으면 전지의 안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써넣지 않기로 하겠소 사헌부에서 위의 일을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분노했다 무릇 일을 의논할 적에는 도승지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마땅히 기다렸다가 의논해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서벽과만 사사로이 의논한 것이 바로 원중이 의논한 것이라고 함은 매우 불가하다 유여린과 김영은 그 일을 비록 공적으로 의논하지 않았더라도 상의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바른대로 아뢰어야 하는데 두세 차례 하문할 적에 바른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역시 불가하다 김협은 파직하고 추고함이 가하고 유여린과 김영도 파직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금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김협의 소행은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모두 버린 것이다 그 간사한 짓이 다 드러났으니 파직한 후 조속히 형장 추문하여 힐문하라 이에 의공부에서 형장을 치며 추문한 뒤 장백대 도삼령과 고신수탈에 처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장형은 속전에 받쳐 면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되었다 김협의 조카가 형감으로 있는 산음 그곳의 결격사항은 단지 뽕나무 몇 그루가 모자란다는 것뿐이었다 그 일로 추고를 받는다 한들 크게 죄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카의 관직 생활에 조금의 티라도 염려했던 삼촌의 소심한 마음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작은 티가 커다란 상처로 변했으니 관직의 몸담은 인사들에게 있어 친인척이 포함되면 이토록 어리석어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매일반 아니겠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권력을 이용해 부패한 풍속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좌천되지만 불사주처럼 되살아나는 기술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남뉴용, 탐욕, 부패 그리고 그에 맞서는 정의의 상징인 암행어사와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어두운 명과 부정의 연속된 사회적 상황을 통해 현실의 타혁과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제시하며 동시에 암행어사와 같은 정의로운 존재를 통해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악용과 이해 맞서는 정의로운 개입 사례들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고차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